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가 그렇게 하기 싫어서 어떡해? 일생 공부하고 살아야 되는 사주인데 제일 싫은 게 공부잖아 맞아요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걱정이에요 뭐 걱정이야 어른들은 다 공부하고 살았던 집안인데 저희 집 위에는 다 선비고 맞아요 너희 다 나라의 녹을 먹어라 관공소다 학자다 맞아요 맞긴 걔가 몽둥이로 맞아 근데 왜 안 해?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거 같아서 해야지 놀아도 학교에서 놀아야 되고 굴러도 학교에서 굴러야 되고 술을 먹어도 학교에서 술을 먹어야 되고 본인은 그래야 되는 아이인데 학교가 싫으면 어떡하니? 학교가 싫은 것보다 공부가 싫어 아 공부가 싫다고? 네 학교는 그렇게 안 싫어하는데 지금 대학원도 붙을지 안 붙을지도 걱정이고 학교가 싫어하는 데서 그게 양심은 있나 보다 네 학교가 싫은데 학교가 싫은데 학교가 싫어하는 게 싫은데 학교가 싫은데 쥐띠가 아니라 돼지띠예요 네 돼지띠 돼지띠 우리 애기 미안한데 너무 요착하게 생겼잖아 네. 이 여자를 너무 좋아한다. 저 그렇게 안 좋아. 여자야. 별로 연애를 잘 못해요 제가. 제가 여유가 별로 없어요. 이거에 신경쓰면. 스트레스 받으면 이걸 두 가지를 못하는. 뭔가에 꽂히니까. 지금 대학원이랑 진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결국 헤어졌었어요. 헤어졌어? 응. 공부해야 되는 사주예요. 공부해야 되는 사주고. 저 대학원 붙을까요? 나쁘지 않아. 지금 12월에 이제 결과가 나오거든요. 최종 결과가. 지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근데 그 대학원에서 교수님들이 주는 점수 있지? 그 뭐라 그러니? 면접 볼 때. 면접. 면접이 두려운 거지? 네 맞아요. 한 번 떨어졌었어요. 면접이 네가 두렵다. 다른 시험이나 이런 점수는 괜찮은데. 면접에서 좀 네가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고. 이 면접은 너 붙어야 되면 이건 치상이라도 해야 돼. 왜냐하면 거기에 그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그게 지금 거기에서 네가 걸림돌이 있어. 그리고 네가 지금 그게 불안한 거야. 아무래도 다른 거는 괜찮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네가 뭔가 느낌이. 왜인 줄 알아? 네가 영이 굉장히 맑아. 그래서 네가 걱정하는 건 분명히 꼭 문제가 돼. 그래 안 그래? 그렇죠. 맞아요. 근데 면접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 풀어야 돼. 어디 가서 풀어야 되냐? 물에 가서 한 번 풀어야 돼. 그걸 풀어야지. 대학원만 가면 너는 이제 좀 승승장구잖아. 대학원 가서 그 다음에 뭐 할지도 모르고. 일단 공부하라 해서 하는 건데. 일단 거기로 올라가야 돼. 그래야 네가 앞이 보여.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네가. 그렇죠. 그래서 일단 대학원은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점수보다는 면접에서 약하다. 면접 거기에서 좀 맥혀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 교수님이라도 너한테 점수를 잘 주셔야 되잖아. 그러면 네가 좀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어. 그것도 간당간당이야 사실. 그런데 지금 그게 좀 답답해. 면접 그거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학교를 들어가려면 교문이 열려있어야 들어가잖아. 근데 넌 닫혀있는 형국이라고. 거기에서 그 문을 열어야 돼. 아 그 제가 친누나랑 화장품 파는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잘 돼있지. 언제쯤 되게 지금 아직 별로 소득이 없는데. 소득이 없지. 네. 아직 뭐 아무것도 없는데 누나랑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인터넷으로? 인터넷이랑 뭐 이거 저거. 네. 인터넷으로 보통 하고 있죠. 어. 저기 매장도 있어? 매장은 없죠. 매장은 없고. 근데 돈이 꽤 들어갔는데. 누나돈. 제 돈은 안 들어가 있어. 넌 돈이 없지. 누나돈 들어가야겠죠. 누나는 몇 살? 너 너무 귀엽다고 웃으니까. 83년 2월. 너 집에서 아주 그냥 공주같이 컸구나 너. 아닌데. 뭐가 아니야. 2월 3일이야. 양명. 누나는 자수성가 해야 돼. 네. 자수성가 해야 되고. 가만히 못 있는 성질이야. 맞아요. 아주 굉장히 열심히 사는 피플이야. 맞아요. 누나는 그래 성공한다. 누나는 성공하고. 근데 누나가 지금 돈 때문에 좀 걱정이고. 지금 현재 좀 어려워. 지금 현재는 네가 알고 있는 것 말고도 돈이 좀 많이 나갔어. 네가 모르는 쪽으로. 네 하는 거야. 대답해야지. 네. 할아버지가 공부를 무척 많이 하셨다.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니 집안에 이제 선생님은 할아버지라고 하면 꼭 네 친할아버지만 생각하거든 사람들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이 집안에 이 집안에 이렇게 탁 관대를 관복을 입으신 할아버지가 보이시기 때문에 너희 집안 위에 어른을 이야기하는 거고. 공부를 많이 하셨어. 근데 너는 공주처럼 컸어. 너는 고생 안 하고 컸어. 그건 맞아. 크게 대답해. 그건 맞습니다. 네. 어렸을 때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 너. 네. 알지? 네. 자꾸 웃어. 웃으니까 너는 이 치골에도 복이 있어. 외가도 좋으시다. 네. 외가도 짱짱하시다. 다 좋은데. 아들이 너 하나야? 네. 누나 둘의 저 막내. 누나는 완전 둘이 거의 두 살 차이. 저 혼자 막내. 근데 좀 뱃심은 있어. 뱃심은 있는데 너희 집안으로 봤을 때 엄마 성신은 뭐예요? 심이요. 심이요. 심? 네. 네. 근데 심장인지 혈관인지 이게 뭐 좀 안 좋은 게 이렇게 자꾸 들어와서 선생님이 가슴이 답답해. 어느 쪽인 줄 알아? 제가 알기로는 폐는 좀 안 좋으시고. 왜 큰 친가는 좀 약간 혈액. 그러니까 그 당뇨랑 고혈약. 친가 쪽이야. 어. 친가 쪽이 그 뇌. 심장. 너 그거 조심하래. 아. 내년 5월달에 조심해. 내년 4월 5월. 네. 어. 그걸로 너한테 좀 약간 너를 건든다 이러시거든. 네. 그러니까 뭔가 머리가 자꾸 무겁고. 니가 이렇게 좀 약간 비틀비틀 거리고. 그러면. 병원. 어. 병원 가서 검사해 봐. 혈액 검사. 응. 그리고 이제 우리 아기 같은 경우에는. 아. 미래가 밝아. 감사합니다. 왜냐. 너는 기댈 데가 많아. 네. 언덕이 많아. 맞아요. 어. 언덕이 많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고. 어. 여복도 있어. 저 연애를 근데 못해요. 장가면 잘 가면 돼. 그렇죠. 어. 장가면 잘 가면 되고.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많고. 맞아요. 주변에 사람이 많고. 외가도 괜찮아요. 친가도 괜찮아요. 먹을 복도 있어요. 어. 아주 내가 집 복도 있어. 집. 어. 집 복도 있어. 니가 이제 거주할지. 네. 문서로 니가 잡을지. 이런 것도 두세 개가 보이고. 네. 넌 일찍 그런 거를 니가 그 문서를 손에 질 거야. 네. 그리고. 여기 너희 친가 쪽으로 할아버지가 무척이나 많은 공을 들이셨고. 외가 쪽은 저 아래쪽이신데 사당도 건립을 하셨고. 네. 어. 이. 쟤를 모셨던. 네. 신랑들 위패를 모시는. 네. 그런 이제 신 사당도 잘 위해서 외가 쪽이. 그래서 외가 쪽이 좀 많이 성공한 사람이 많다. 맞아요. 음. 외가 어디야. 고향이. 충청. 그치. 충남. 이쪽이 양반이라 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괜찮아 너는. 양대산맥이 유전자가 너무 좋고. 네. 그리고 위에서 어른들이 공을 많이 들여 놓으셨어. 음. 그래서. 공들인다는 건 뭐야. 은행에 우리가 저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네가 찾아 먹을 게 많아. 알겠지? 잘 살아. 볼 것도 없고. 근데 이건 이제 그 대학원에 출입하는 거. 네. 거기에 합격해야 되는 거. 이거는 문이 막혔는데. 니네 엄마는 교회 다니니? 맞아요. 니네 엄마한테는 씨알도 안 막힌다. 네. 할 거면 네가 쌈칫돈을 훔쳐서 선생님한테 갖고 와. 네. 그럼 선생님이 작게라도 풀어주지. 니네 엄마는 십자가가 대가리를 꽉 이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씨알도 안 막혀. 네. 아주 광신도야. 아니. 또 그렇지. 진짜 싸이비이라고 저 맨날 뭐라고 하는데. 아니야. 그래도 엄마도 착해. 자식밖에 몰라. 그렇죠. 셋인데 왜 하나밖에 없는 거 같아. 너만 사랑한다 이거야 다. 어려서부터 그냥 이러고 자랐어. 맞아요. 너 복 많아. 그것만 대학원 가고 싶으면 그거 용건 가서 한번 푸는 것만 하고. 그리고. 저 근데 요즘에. 저 부모님 나이가 많으셔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되게 유복하게 자랐는데. 응. 사실 외국에서도 대학을 나왔고. 이랬는데. 이제 부모님이 돈이 없으시니까. 제가 빨리 벌어야겠다는 이 부담감이 있어서. 이게 되게 압박이. 아직 지금 돈 안. 지금은 돈 안 따라.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어. 사업한 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잘. 안 되는. 운기 자체가 지금 썩 좋지는 않아. 우리 아기가. 응. 그렇지? 그러니까 돈은 지금 쫓으면 안 돼. 돈을 쫓을 때는 아니고. 너는 나중에 가만히 있어도. 근데 넌 장가를 무척 잘 가요. 아 그래요? 아빠도 장가 잘 가셨잖아. 그렇겠죠. 네. 감사합니다. 너희가 증조 할아버지 묘 자리가 무척 좋으시다. 친 증조 할아버지요? 어디 있는지 가봤지? 저 할아버지 밖에 안 가봤. 아마 같이 계실 그쪽 근처에 계신가요? 어딘데. 분당. 분당 그쪽에. 근데 어쨌거나 너희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네. 그분 자리가 좋으셔. 왜냐면 토지일이 토양이 이렇게 황토가 아니라 황금 색깔의 누런 흙이야. 네. 그러면 아주 그 오색토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명단터거든 거기가. 증조 할아버지 자리가 무척 좋으셔. 응. 그래서 넌 잘 살아. 걱정하지 말고. 돈을 걱정하지 말고 넌 일단 대학원을 들어가. 네. 너희 집이 학자 집안이고. 맞아요. 양반 집안이라서. 맞아요. 이런 건 크게 대답해. 네. 그리고 넌 고생 안 하고 살아. 그래요? 고생 안 하고 살아. 뭐를 하더라도 나이가 먹을수록 더 좋단다. 네. 어렸을 때는 오히려 더 되게 잘 안 됐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좋대. 아. 네. 얼마나 좋네. 내년 2월달에 돈이 들어올 일이 있어. 무슨 일이야? 저 지금 하고 있는 건 사업밖에 없는. 던저러울 거네요. 사업한다고? 지금 누나랑 같이 그거 화장품 하는 거 하고 있고. 저 나름대로 용돈 벌려고 학원에서 애기들 좀 봐주고 있어요. 누나가 생일이 몇 월이니? 2월. 83. 2월. 그 누나 말고. 81년생. 8월생이 누가 있어? 7, 8월생. 아버지. 아빠지. 네. 그러면 아빠한테 돈이 들어올려나? 아빠가 돈 들어올 일은 없잖아 지금. 아버지 전혀 없으세요. 근데 뭐 건물 있어? 집? 집은 있으세요. 근데 왜 내년 8월에 분명히 돈이 들어오는데 10억이라는 돈이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렇게 큰 돈이 왔다 할 얘기가 없었고. 전에 내가 그 4천만원짜리 빌라에 사시는 분이. 네. 그분이 오셨는데 내가 그랬어. 몇 월달에 1억이 들어온다. 그랬더니 콧방귀를 꼈어. 우리 형편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그렇죠. 1억이라는 돈은 만점을 못 얻고. 네. 지금까지 본 적도 없는데. 남편은 아파서 누워있는데. 기가 막히지. 어디서 1억이 들어와. 그렇죠. 그리고 어느 날 막 뛰어와서 쫓아왔어. 왜요? 그랬더니. 밥을 사겠대. 왜요? 그랬더니. 그 사천했던 그 집이 개인한테 팔면 4천에서 4천5백 정도인데. 큰 회사에서 그 전체를 다 사면서 1억을 받았다는 거야. 그런다고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10억이 너는. 뭔 일이야. 그러겠지만 분명히 내년 8월이면 그 일이 생겨. 8, 9월에. 두고 봐. 아버지 쪽으로 뭔가가. 분명히. 아버지. 응. 있을 거야. 그러니까 돈 걱정 안 해도 돼. 네가 돈 걱정 안 해도 되고. 감사합니다. 너네 집에 지금 네가 돈을 벌어서 들어가야 될 데가 없어. 그렇죠. 근데 왠지 모르게 그게. 준비를 해야 돼. 아들이라서. 빨리 엄마 아빠한테 약간 그래야 될 것 같고. 제가 너무. 가라 쓴 게 많아서. 집에서. 갚아야지. 갚아야 되는데. 이게. 있으니까 빨리 제가 돈 벌어서 뭐라도 사드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빨리 영국 가서 풀어야 돼. 그래야 뭔가가 네가 되고 이루어지고. 어디로 갔다. 멀리 갔다 왔지. 유학은. 미국. 미국이지. 네. 겁나 멀어. 우리 할머니 학교가 겁나 멀데. 네네. 그러니까 대학은 하나를 붙었는데 사실. 두 개를 제가 지금 원하는데. 하나가 아직 원하는데. 너무 높아. 거기가 좀 더 높아요. 근데. 하나도 솔직히 처음에 경쟁률이 세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붙었었는데. 운이 좋게. 그 복이 있어 네가. 근데 지금은 네가 가보자 하는 데는. 지금 그. 출입구에서 문이. 너한테는 딱. 다른 애들 다 들어가니까. 너도 들어가는데. 아. 스톱. 잠깐 대기하고 문을 딱 잠궈버렸어. 네. 너가 지금 그런 운기야. 그래서 솔직히 여기 기대도 안 하고 있는데. 이왕 됐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걱정 중입니다. 영궁에 가서 풀지 않으면은. 결국 안 좋다. 네. 근데 선생님이 너 같은 베이비한테 돈을 많이 벌겠니. 뭐. 벌자고 하는 건 아니라. 네. 네. 볼 수가 있어. 이유가 있고. 그런데. 전에는 너희 집이 참 이렇게 공을 많이 들였는데. 다 끊겼어 지금. 끊겼고 넌 아들이야. 네. 넌 그냥 아들이 아니야. 금동이 은동이 옥동이야. 네. 옥동자란 말이야 진짜. 진짜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다 끊겨가지고. 영궁에라도 가서 내가 잠깐 빌어야지 네가 문이 열린다. 네. 그래서 그 이제 말씀해 드린 거고. 다른 건 볼 것도 없어. 여자는 아직 찾지 말아. 여자는. 여자는 아직 찾지 말고. 결혼은 무지하게 잘해. 결혼은 정말 잘하니까. 걱정 중이었는데. 걱정하지 마. 네. 너는 복이 있어. 그리고. 진짜로 내 집 강아지도 내가 함부로 하면. 네. 남들도 걷어차. 네. 근데 너는 이러고 컸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를 이렇게 감싸는 기운이 좀 이렇게 좀 귀한 기운이 많이 돌아. 음. 그 어른들이 공을 많이 들여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행복하지. 아니 저 요즘에 그냥 돈이랑 대학원 때문에 스트레스만 좀 많아서. 아니 장가 잘 간다니까. 좋죠. 사실 장가 걱정 많이 했거든요. 좋은 집어는. 요즘 하도 이상한 사람만 만나가지고. 인물은 보지 말아. 네. 인물은 보지 말고. 네. 인물은 연애 정도로만 하고. 네. 인물도 없진 않아. 네. 어. 너보다 키도 조금 크고. 네. 얼굴도 예쁜 얼굴이야. 막 예쁜 것보다는 단정하게 예쁜 얼굴. 음. 그런 스타일이야. 그렇게 보여. 네. 내 집안이 좋아. 그 집도 아버지가 무슨 관급. 네. 아버지가 좀 관직에 계신 분 딸 같아요. 아. 결혼 잘해. 걱정하지마. 그리고 니가 얼마나 똑똑한데. 근데 공부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노느라고. 노는 걸 너무 좋아해요. 친구들이랑. 친구들을 좋아해가지고. 많이 놀았고. 그리고 너는 그것도 계산이었어. 인맥. 네. 그것도 있어. 인맥도 있어. 그래서 지금 탄탄하게 잘 왔어. 잘 왔고. 네. 걱정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쌈짓돈. 얘 꼼쳐 갖고 와. 네. 그 다음에 연궁 가서 풀어줄게.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